김호연 작가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서울역 노숙자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된 이 사람은 몸짓도 어리숙하고 말투마저 곰처럼 느릿느릿하죠. 사람들은 그를 경계합니다. 진열장에서 음료를 꺼내주는 그의 손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죠. 하지만 그 행동엔 사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멋대로 상상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들의 의도를 파악하다 지치신 분들 혹시 지금도 의도를 파악하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잠시 내려두도록 해요. 오늘도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입니다. 먼저 오늘 사연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한디 지금까지 자소서만 100통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지원 동기, 힘들었던 경험 등등등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항목받아 출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전 그걸 맞추지 못해서 자꾸 떨어지는 걸까요? 이유라도 꼭 알고 싶습니다. 회사별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예전에는 정해진 항목들을 위주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직무의 성격에 좀 따라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를 마주했을 때 그 항목 하나하나에만 몰입하지 마시고요. 이 자소서 전체를 보고 이것을 다 읽은 평가자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나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할까? 라는 것을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페르소나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길 바라세요? 예를 들면 30대 초반 학교 생활은 보통이었지만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 직무에 정말 진심인 사람으로 해야겠다. 혹은 20대 후반 직접적인 직무 경험은 좀 적지만 직무 수행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 쪽에 출중한 사람으로 내 이미지를 가져가야겠다. 라고 하는 나만의 페르소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적으로 이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뒤이어서 면접에서 일관되게 본인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이미지를 구상을 했다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살펴봐야겠죠. 회사별로 다양한 항목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회사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회사의 진심이니? 직무의 진심이니? 이 진정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상담에 가서 늘 듣는 질문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나요?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쓰나요? 성장과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 분들 많은데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회사가 진짜 내가 살아온 성장과정이 궁금할까요? 내 성격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회사도 별로 안 궁금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답대로 쓰시면 됩니다. 회사와 직무 전문성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다시 디코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원 동기에 대한 항목은 이 친구가 우리 회사와 직무 관련해서 어떤 측면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지원을 했나? 라고 하는 부분을 궁금해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와 직무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여주셔야 되는 항목인 거죠. 두 번째, 성장과정에 대한 항목은요. 이 친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경험을 성장과정에서 했나?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입사 후 포부에 대한 항목은 이 친구가 이 직무에 정말 진심이라면 입사 후에도 본인의 자기 성장에 대한 로드맵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을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항 질문에 완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되 그 내용을 회사, 직무, 관련성으로 디코딩해서 최대한 채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채울 소스들을 찾는 게 중요하죠. 내 경험의 서사만으로 이 문항들을 다 채운다라는 건 전략 없이 화살을 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을 더 빛이 나게 해줄 소스, 전략은 바로 지원하고자 하시는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마침 내가 그 방향성에 딱 맞는 역량을 키워왔고 관심도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와, 정말 우수인제 찾았다, 잘됐다 하겠죠. 그걸 자기소개서에서도 면접에서도 부단히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채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이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 리포트, 세 번째는 경제신문 스크랩입니다. 오늘은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신문 스크랩은 다음에 실제 자소서 항목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뭘 굳이 그것까지 봐, 안 봐도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입사해도 되겠다 하는 선택을 하실 때 건실한 회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전략 방향성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어느 방향으로 좀 더 강조할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트에서 봐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저랑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트에 같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회사명을 써보세요. 여기에 저는 롯데쇼핑으로 칠게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저는 정기공시 쪽을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 건이 이제 조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위에 분기보고서 혹은 반기보고서 연관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분기보고서를 볼게요. 왼쪽에 문서목차 보이시고요. 여기 문서목차 중에서 보셔야 되는 것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요. 롯데쇼핑은 백화점 사업 부문, 그리고 할인점, 전자제품 전문점 등등의 부문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는 주요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그리고 비율 같은 것들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하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매출 및 수주 상황 이 부분인데요. 이쪽을 쭉 내려보시면 우리 롯데쇼핑의 판매 전략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보이시죠? 판매 전략 첫 번째는 핵심 사업 부문 강화 및 확대 두 번째는 새로운 업태와 수익 모델 개발 세 번째, 브랜드 파워 강화와 머천다이즈 차별화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직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픽하셔서 아이디어로 발전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다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롯데쇼핑을 검색했을 때 새로운 업태와 수익 모델을 개발한다라는 전략이 있었죠? 그러면 나는 이쪽을 중심으로 자소서이든 면접에서 어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기존 백화점이 주었던 고객 경험과 수익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겠다 그걸 어필해야겠다 라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단서를 시작으로 아이디어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건 단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지원자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양한 사례를 알고 경험한 지원자들에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근간이 되는 건 벤치마킹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유통업에서 가장 핫한 케이스로 보면 베스트바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품 경험은 베스트바이에서 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고객들 때문에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업체는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베스트바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베스트바이는 오프라인 매장 공간을 애플, 삼성 같은 주요 전자제품 제조사의 쇼룸으로 임대를 하고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고정비가 높은 오프라인 매장의 비용 부담을 해소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살려서 소비자가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을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 혹은 할인점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베스트바이사례와 같은 결의 아이디어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MD 직무에 지원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백화점 카테고리에서 기존에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나 유통 쪽은 아니더라도 콜라보 가능한 영역 중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있다면 연결해서 자소서나 면접에 얘기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더현대 더현대는 쇼핑과 음악을 결합시키고 있고요. 롯데는 쇼핑과 예술 전시를 결합한 모델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된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적용해 나가는 것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 회사, 직무에 대한 나의 진정성 내 경험을 더 빛나게 하고 싶다면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을 꼭 챙기자 이렇게 해서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네 번째 고민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취업 OX 알려줘요 한디 이제 룰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질문부터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 스튜디오에서 돈 들여 찍는 이력서용 사진이 도움이 되나요? 어... 글쎄요. 저는 X. X입니다. 사진의 역량이 크다면 저는 입사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롯데라면 아예 요구하지도 않고요.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진관에서 찍으셔도 돼요. 전문 기술을 빌려가지고 실물과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본인이 봤을 때 호감 가는 얼굴이다, 그런 인상이다 정도 수준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냥 일반 사진관에 가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질문 면접 때 가운데 앉는 게 유리하다는데 사실인가요? X. X입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이건 정말 진심으로 전 처음 들어봤어요. 중앙에 앉으면 면접위원의 앵글상 시선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평가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중앙에 앉았었는데요. 오히려 옆에 있는 지원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느라 여기저기 고개를 돌리느라고 목이 아팠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더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 때 위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 나도 취업 때문에 이런 점이 고민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모아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감상, 그리고 어떠한 피드백도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고민 들어주는 한디의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모라 지금까지 한디였고요. 치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